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테이블은 왼쪽 개체 테이블에 가셔서 씨앗 입고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씨앗 입고 테이블은요. 판매 단가 필드는 입고 단가 필드보다 큰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테이블의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단가 필드는 입력 단가 필드보다 큰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표시하시고요. 속성 시트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판매 단가 필드는 크다 라고 조건을 주시는데요. 입고 단가보다 큰 데이터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씨앗 입고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 속성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하셨다면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원 테이블의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 네 글자 이하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름 필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글자 수를 세겠다 라고 하시면 랜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름 필드에 가서 글자 수를 셌는데요. 그 값이 네 글자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4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 일반 속성에 오셔서 인덱스가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예 중복 불가능이라고 선택하시고요. 010-1234-1234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 010-에서 다시도 기호도 함께 저장을 할 거고요. 자료 입력 시 화면에 표시할 때는 물음표를 표시하는데 입력 마스크에 사용될 기호는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나 0100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마스크의 기호에서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가 있는데 문제에서 반드시라는 필수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숫자만 입력해라 라고 하면 0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제에서는 숫자나 공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나 공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 마스크 기호를 9를 사용하셔서 자릿수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요. 010 세 자리를 999 입력하시고 빼기 네 자리를 9999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뒤에 네 자리를 9를 4번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중간에 빼기는 저장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는 물음표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 설정하시고 회원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 표시되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씨앗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씨앗 명 필드에는 공백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씨앗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공백을 입력할 수 없다. 그럼 공백이 입력되어 있는 시장 위치를 0으로 설정하시면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INSTR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씨앗 명 필드에 가서요. 공백을 찾겠습니다. 공백은 어떻게 찾냐면 큰 따옴표 이용하고 한 칸 스페이스 띄어서 공백을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 닫습니다. 공백을 표현하신 다음 씨앗 명 필드에 가서 공백을 찾았는데 몇 번째 있습니다라는 숫자 값이 반환되는 값이 0이다라는 얘기는 공백이 입력되지 않았다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매 가격 필드 뒤에다가 비고 필드를 추가하고 비고라고 입력할 거고요. 255자 이상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러면 긴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55자 이상의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앗 테이블에 대해서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유효성 검사 규칙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엑셀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엑세스에 테이블 형태로 추가하여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정의된 범위 회원 레코드를 신규 회원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이블에 신규 회원을 더블 클릭하면 고객 아이디부터 이메일까지 필드명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신규 회원에다가 신규 회원 목록에 엑셀 파일을 가져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새 데이터 원본에 파일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실 테이블의 이름은 신규 회원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찾아보기에 가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데이터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폴더에 가셔서 신규 회원 목록을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요. 이름 정의된 범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있는 범위 표시의 회원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다음을 누르신 다음 아까 테이블로 가져오기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신규 회원 테이블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아까는 필드명만 있었는데요.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로 채워진 걸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회원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면 현재 씨앗 입구와 씨앗 테이블을 가지고 관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문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을 추가할 건데요. 관계 디자인 탭에서 테이블 추가 클릭하신 다음 주문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시고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고객 아이디로 드래그 하신 다음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값이 변경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삭제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씨앗 코드로 드래그 하신 다음 아까와 동일하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관계 디자인 탭에서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테이블 완성하시는 내용과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기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시는 문제 그 다음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에 가시면 씨앗 입구 현황이라는 폼이 있고요.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 영역에 대해서 홀수행과 짝수행 배경색을 다르게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를 표시하신 다음에 형식에 가셔서 문제의 다른 배경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경색에 진한 바다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한 바다색을 목록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표준색에 가셨을 때 아래쪽 표준색에 가셨을 때 진한 바다색이라고 색깔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은 txt씨앗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가시면 txt씨앗명 컨트롤을 찾을 수 있고요. 컨트롤의 빈 공간에는 별표를 문자를 추가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가셔서 기존에 있는 텍스트는 표시할 거고요.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요. 별표 다음에 반복해서 표시할 기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현재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확대 축소창 다음은 폼 바다글 영역이에요. 폼 바다글의 txt 총 판매 금액 컨트롤에 대해서는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요. 썸함수를 통해서 입고 수량과 곱하기 판매 단가를 곱한 거에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이용해서 컨트롤 온번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입고 수량에다가 곱하기 판매 단가를 곱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형식에다가 커서를 두신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별표 다음에 총 판매 금액의 합계 그 다음 천단이 구분기호 0일 경우 0을 표시하겠다. 원자 붙이시고 마찬가지로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형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총 판매 금액의 합계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 천단이 구분기호는 샵컴마 샵샵 0 0일 경우 0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원자와 한 칸에 스페이스 띄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하신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저장 한번 하신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폰보기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다른 배경색 홀수 짝수 행의 배경색이 표시가 되었고 씨앗명 뒤에 별표가 반복되었고요. 아래쪽에 총 판매 금액의 합계에 대해서 컨트롤 운봉과 그 다음에 형식을 설정하셨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씨앗 입고 현황 다시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되겠네요.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본문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 새 규칙을 만들어서요.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을 선택하시고 굵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씨앗 입고 현황의 폼 머릿글에 레코드 추가 단추를 클릭하면요. 레코드 추가 CMD 추가라고 단추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해다 작성할 건데요. 아래 조건과 같이 설정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할 수 있도록 자료 추가 매크로를 작성해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에 가셔서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 추가 매크로를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될 수 있도록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Go to record 라고 하시고요. 다음 레코드가 아니라 새로운 레코드라고 새 레코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자료 추가라고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추가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자료 추가 매크로를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현재 선택하신 CMD 추가 레코드 추가에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자료 추가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폰보기 클릭하시며 레코드 추가 하시면 이렇게 자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새 레코드로 이동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의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구름 머리끌에요. 구름 머리끌에 씨앗 코드에 따른 씨앗 명 컨트롤을 표시 예와 같이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앗 코드 머리끌에 txt 씨앗 명을 선택하시고요.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한 dlookup 함수와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씨앗 명, m% 연산자, 그 다음 나팔꽃이라고 표시하는데요. 나팔꽃은 씨앗 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는데 씨앗 입고 테이블을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씨앗 입고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씨앗 명이라고 있습니다. 씨앗 명이 현재 씨앗 코드가 txt 씨앗 코드와 같다면 txt 씨앗 코드와 같다면 씨앗 코드가 같다면 우리는 씨앗 명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입고 테이블은 확인하셨으니까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를 두시고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저는 확대 축소 창을 띄워서 등호 입력하고요. 텍스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씨앗 명이라고 입력하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dlookup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씨앗 명을 가져다가 찾아서 연결하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씨앗 입고 테이블에 가서 조건은 씨앗 코드가 같습니까? txt 씨앗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따 한꺼번에 확인을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씨앗 코드 머릿글에 머릿글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씨앗 코드 머릿글을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가셔서 반복 실행하겠습니다. 2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 씨앗 코드가 변경되면 매 구역 전에 페이지 바꾸물 구역 전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씨앗 코드를 가지고 오른차순 정렬되어 있는데 정렬을 추가하셔서 같은 씨앗 코드라면 주문 일자를 가지고 오른차순 정렬될 수 있도록 정렬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서 씨앗 코드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다면 형식에 가셔서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숨기겠습니다. 라고 예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씨앗 코드 바닥글에 가셔서요.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주문 횟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씨앗 코드별 전체 레코드 수를 구하시고 M% 연산자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M% 연결하실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보고서 5문항 작성해 보셨고요. 이제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아까 작성하셨던 첫 번째 TXT 씨앗 명에는 씨앗 명 그 다음 해당된 씨앗 코드에 해당한 씨앗 명을 찾아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넘어갔을 때 반복적으로 표시된 거 다음 주문 일자를 가지고 오름차순 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된 내용 씨앗 코드는 표시되지 않았다. 아래쪽에 개수가 구해져 있다. 5문항 작업하신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신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개체에 가셔서 씨앗 정보 찾기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TXT 찾기에다가 조회할 씨앗 명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씨앗 명의 일부를 입력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찾기 단추를 클릭하면 입력된 씨앗 명과 일치하는 내용만 표시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기를 클릭하고 이벤트에 와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속성과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폼에서 레코드셋 클론과 북마크 파인드 퍼스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미점 레코드셋 클론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RECOR 레코드셋 클론 파인드 퍼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씨앗 명이 이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의 약간의 버그 같아요. 한글을 입력할 때 한 글자씩 입력하지 않으면 글자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럴 때 한 글자씩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txt 찾기에 입력된 씨앗 명의 일부와 같다면 이라고 작성할 건데요. 동예란 게 아니라 일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요. 별표 그 다음에 txt 찾기에 입력된 별표 입력하시고 작성하는데요. txt 찾기에 입력된 씨앗 명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문자 데이터라고 작은 따옴표 이용해서 별표 앞과 뒤에다가 작성하시고요. txt 찾기는 큰 따옴표 안에 문 끼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큰 따옴표를 닫고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하시고요. 마찬가지로 n% 연산자 뒤쪽에 만능문자 별표를 큰 따옴표로 문 꺼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xt 찾기에 입력된 씨앗 명의 일부가 씨앗 명과 같다면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의 위치를 현재 품의 북마크에다가 조금 전에 찾으셨던 현재 품의 레코드셋 클론의 북마크에 있었던 위치로 레코드셋 클론.북마크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속성과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씨앗 이름에다가 나팔꽃 할 때 나팔까지만 입력하고요. 찾기 누르시면 나팔꽃에 해당한 자료를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 정보 찾기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에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문제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씨앗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씨앗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신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씨앗 코드 필드와 씨앗 명가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씨앗 코드가 A부터 B로 시작하는 씨앗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앗 코드에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A부터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A부터 B라고 입력하는데요. A부터 B로 시작하는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맞는 문자 별표를 입력하셔서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A부터 B로 시작하는 씨앗을 조회한다. 뭐 다른 언급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확인을 하고요.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보시면 씨앗 코드가 A부터 B로 시작하는 내용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형식에 대해서는 따로 적용된 게 없는 것 같고요. 전체 레코드 개수가 17개 맞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서 현재 작성된 코드 이름은 씨앗 코드 가로 열고 A, B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눌러서 씨앗 코드 가로 열고 A부터 B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퀄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씨앗 입고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하여 주문 횟수가 2회 이상인 씨앗별의 최근 입고일을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필드 먼저 가져올 건데요. 입고 횟수는 상품 입고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약에 가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필드 이름을 앞에다가 입고 횟수라고 필드명을 표시할 필드명을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입고 횟수 그 다음 씨앗 코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씨앗 명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입고일자를 가져오긴 하는데요. 최근 입고일은 입고일자의 마지막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에 가셔서 최대 값을 선택하시고요. 필드명에서 수정을 하시는데 필드명을 최근 입고일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횟수는 상품 입고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했고요. 최근 입고일은 입고일자 필드를 가지고 마지막 값을 표시하기에서 최대 값으로 설정하셨고요. 작성하신 내용 결과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입고 횟수 그 다음에 씨앗 코드부터 최근 입고일을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내용이 살짝 다르네요. 이유는 조건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요. 입고 횟수가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 2, 3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입고 횟수에다가 크거나 같다 2라고 조건을 입력하고 다시 한번 결과를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서 확인하면 문제의 내용과 같이 10개의 레코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작성하신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입고 횟수 조회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횟수 조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쿼리 문제까지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쿼리를 작성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가져오실 테이블은 오른쪽 테이블 추가해서 회원, 주문, 그 다음에 씨앗 3개의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쿼리 디자인의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서울시 회원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서울시 회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주소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필요한 필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이름 필드가 필요하고요. 주소 필드가 필요하고요. 주문 금액은요. 수량 곱하기 판매 수량의 합계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 금액에 대해서는 주문 금액은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라고 입력하시고 요약을 눌러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는 썸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요약에서 식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조건은 주소에 가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는 주소가 포함된 일부를 입력받으면 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겠다라고 하면 대가로 안에다가 입력하실 주소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앞에와 뒤에 다른 글자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능문자 별표를 입력할 겁니다. 그냥 하시면 라이크 연산자는 만들어지는데 별표가 그냥 전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받는 매개 변수를 구분해 줄 수 있도록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하고 앞뒤의 별표는 큰 따옴표로 처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성하셨다면 일단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성된 커리는 지역별 회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지역별 회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실행을 하시면 테이블이 만들어질 건데요. 주소 일부를 입력하세요. 서울이라고 입력하면 서울이라는 주소 필드에 가서 서울이란 글자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예 버튼 누르시면 왼쪽 개체 테이블에 서울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과 주소와 주문 금액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됐다면 테이블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도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건데 하나의 필드가 아니라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라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씨앗 입고 테이블, 씨앗 테이블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입고 일자의 월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커리 디자인에 가서 크로스텝을 만들겠습니다. 입고 일자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행으로 표시를 할 건데요. 행 머리끌로 표시할 건데 행 머리끌의 이름은 입고 월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입고 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입고 일자의 월을 출출한 다음에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행 머리끌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열 머리끌은 입고 일자의 월별, 성장 주기별 씨앗의 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 성장 주기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거는 열 머리끌 행 머리끌과 열 머리끌이 교체하는 부분에다가요. 월별, 성장 주기별 씨앗의 계수라고 되어 있는데 씨앗 계수는 씨앗 코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앗 코드의 값을 가지고 계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은 씨앗의 계수와 용량의 평균입니다. 용량 필드를 추가해서 용량 필드를 추가해서 용량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핵머리 끌에다가 핵머리 끌에다가 우리는 필드 이름을 용량 평균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필드 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평균 바로 왼쪽에 씨앗 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씨앗 코드를 다시 한번 추가하셔서 그런데 위치를 좀 바꿀게요. 씨앗 코드를 앞에 놓으시고 핵머리 끌에 가셔서 우리는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씨앗 코드의 이름을 계수를 씨앗 계수라고 필드 명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핵머리 끌은 입고 월가 씨앗 계수와 용량 평균이 표시가 될 거고 열머리 끌의 성장 주기에 따른 씨앗 코드의 계수가 값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씨앗 계수는 현재 값에 표시된 계수는 숫자 뒤에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형식에다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에다가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단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핵머리 끌 씨앗 계수도 마찬가지로 형식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핵머리 끌에 있는 씨앗 계수도 선택하시고 형식에서 숫자 뒤에다가 개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다시 한번 결과를 보시면 입고월 씨앗 계수 용량 평균 그 다음에 성장 주기에 따른 단연생부터 1년생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입고월별 성장 주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커리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내용에서는 씨앗과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입고 수량의 합계가 70 이상인 씨앗 내 비고 필드의 값을 인기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요. 우리는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라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씨앗 테이블에 가셔서 씨앗 테이블을 추가하셔서 씨앗 테이블에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그 다음 인기라고 입력하셔서 별표 인기라고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그럼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업데이트 할 때 필요한 조건은 입고 수량의 합계가 썸 암수를 통해서 입고 수량의 합계를 구한 값이 70 이상인 씨앗 코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건데요. 문제에 제시된 씨앗과 씨앗 입고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면 씨앗과 씨앗 입고 테이블은요. 씨앗 코드 필드를 가지고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씨앗 코드를 가져오셔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인 연산자와 하이코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씨앗 입고 테이블에 가서요. 씨앗 입고 테이블에 가서 씨앗 코드를 가져올 건데요. 씨앗 코드 어떤 씨앗 코드를 가져올 거냐면 입고 수량의 합계가 씨앗 코드별로 코드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합계가 70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에 씨앗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하이코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셀렉트 씨앗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from 씨앗 입고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룹을 만들어서 group by 씨앗 코드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조건 씨앗 입고의 수량이 합계가 70 이상입니까? 라고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having이라고 입력하시고요. sum함수를 통해서 입고 수량의 합계를 구한 값이 입고 수량의 합계를 구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0이라는 조건을 입력해서 입고 수량의 값이 70 이상인 데이터에 씨앗 코드를 그룹을 만들어서 해당된 씨앗 코드를 가져와서 해당된 데이터에 비고 필드는 인기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커리를 작성해 주시고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신 커리는 인기 씨앗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하시면 총 5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요. 예 한번 눌러주시고 씨앗 테이블에 가셨을 때 비고란에 가시면 인기라고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인기 씨앗 처리도 커리도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6번에 3번에 기능 주- 주- 주-